네 돈이 드는 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HB투자그룹 소녀로 팀장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 가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어제부터 시세에 좋은 자동차 쪽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 기아와 함께 통큰 베팅 소식이 전에 들렸습니다. 어제의 사진이고요. 화상 기공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참석한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팀장님.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톱티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캐파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5배 확충한다고 해요. 글로벌 364만 대, 내수로는 151만 대. 이 안에서 수출 목표도 꽤 높습니다. 이 목표에 달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8년 동안 쏟아붓는 돈이 24조 원. 넘어가 볼게요. 이런 통큰 투자와 함께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어제 완성차 그 무거운 주식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4에서 5%가량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부품주가 오늘 초반 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단에서 우리가 화답하겠다. R&D 세제 쪽으로 지원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생산 늘리고요. 연구 개발, 인프라 확충, 관련 산업 또 투자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글로벌 톱티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계속 매력적인 거 맞아요? 네.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톱티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나 BYD 등의 쟁쟁한 전기차 기업들이 있고 그 안에서 현대차랑 기아가 점유율 3등과 4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점유율 확대폭이 테슬라는 지키는 입장이고요. BYD도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차랑 기아가 점유율 확대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완성차랑 완성차 부품주들도 외인과 기관이 한 1월 4일부터 운수장비나 운수창고 이런 쪽 수급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섹터로는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순 매수를 유입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알았기보다는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평가한 매력도가 꾸준하고 연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국내 현대 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의 가성비가 우수하다 보니까 그런 호평을 했다 이런 뉴스들도 아실 것이고요. 어떤 긍정적인 뉴스 3가지가 중첩돼서 한 번에 나오면서 이제 개인 투자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우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품주, 현대공업이나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은 시간의 상한가를 간 다음에 오늘 갭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가수급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현대차랑 기아는 업종 대비 저평가가 매력도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스케일이 부족하신 분들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오늘 구형테크, 현대공업이 거의 10% 넘게 갭 상승을 했지만 그들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업종 대비 저평가가 매력도가 심하기 때문에 수익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간 변동성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눌림목 공략이나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연말까지 갔을 때는 수익 전환을 하겠지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인 평가 손실대로 그대로 몇 단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본 움직임이 좋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한 20%, 기아가 40% 연간으로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실적 대비 싼 구간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우선 바닥 대비에서는 20%, 40% 올라왔지만 차트를 1년에서 1년 반치를 봤을 때는 바닥 대비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업종퍼 기준으로 현대차랑 기아가 업종퍼가 10일 정도 되는데 현대차랑 기아가 한 6,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종 대비 60%니까 현대차랑 기아를 한 3년, 5년 보유한다라고 하시면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겠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나 긴축 우려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일단 저는 전기차가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됐다고 해요. 그다음에 물론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타지는 않겠지만 전체 시장에서요? 전체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15% 미국에서 67%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바꿔 타지는 않겠지만 어떤 디젤 엔진의 감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전기차가 50%, 60% 대체한다고 하면 아직도 전기차 시장이 커질 캐파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현대차랑 기아의 저력이 아직 상당히 남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성장성을 부여하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의 포커스는 친환경차 성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품주 안에서도 사실 타이어주들도 같이 뒤따라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 맞춘 부품으로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하는 게 맞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타이어 같은 종목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저평가 면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넥센 타이어나 이런 종목들이 저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언급이 됐었는데 저평가 면도가 상당하고 현대모비스는 어떤 AS 부품 그다음에 넥센 타이어는 전기차 완성차 부품 이렇게 좀 특세화가 돼 있는데 타이어와 관련 종목들 참 좋지만 우리가 완성차 부품을 전기차에 들어간 샤시나 사이드미러 이런 거를 보는 이유가 언급이 자주 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이간 변도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좀 분기 관점으로 반기 관점으로 보유해 가면서 저평가 면도가 부각되면서 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고 하면 타이어주도 괜찮지만 나는 조금 빠르게 1주나 2주 안에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좀 좋지 않을까? 탑픽이 어디예요? 오늘 모트렉스도 튀던데 우선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 섹터에 유입되면서 좀 상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하면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동차 부품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SN이나 명신산업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공업이랑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이 나빠서 말씀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저는 SN이나 명신산업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직수회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전기차 관련 수회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평가 매우 또는 SL. 그래서 저는 두 종목 중에서 하나 고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SL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 쪽에 물줄기를 받는다고 하면 현대 위아나 모비스 쪽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시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전통 부품 쪽인 SL 쪽으로 아직까지도 그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업사이드를 노린다면 덜간 쪽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쪽 오늘 상승합니다. 민감주들이 순환매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서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간밤에 또 금광 쪽이라든지 광산 관련한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지금 사진 보고 계시는 건 지난달에 미국에서 열린 건설장비 엑스포에서 두산바켓이 전동화된 트랙로더를 공개한 그런 사진입니다. 두산바켓은 북미 시장 공략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직접 이 엑스포에 박정원 두산 회장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미국의 건설장비 시장이 5년 동안 연평균 6%가량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전기차만 보면 이 연평균 성장률 너무 적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인프라 확충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년 동안 이런 플러스 성장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미국 시장 영향 속에 두산바켓 올해 실적 좋을 거라는 기대 더불어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전통적인 매출 비중 굉장히 높았는데 셧다운 때문에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눈돌린 쪽이 중동 아프리카 신흥국인데 이쪽으로 작년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0년 대비로 봤을 땐 대폭 증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중국까지 돌아서서 좋아지게 된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하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같이 올라가는 두산바켓,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현대 건설기계 같이 따라가는 부품 안에서는 진성 TC, DY 파워 다 잘 가잖아요. 어떻게 매력적인 구간 맞아요? 우선 2차전지나 AI, 로봇 이런 쪽을 매매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하품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는데요. 연초 성장주 대비로는. 건설이나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는데 변동성은 좀 적지만 안정성은 괜찮고 어떤 PF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사라졌다. 확실히 일단 올해 연말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종목들이 유볼도 300% 넘고 있고 건설이나 건설기계 종목들을 보면 연간 실적으로는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 민감 세트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이 되면 수요가 질면서 분기 실적은 간혹 적자로 돌아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 건설기계를 좀 구분하라고 한다면 매력은 건설기계가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어. 그래도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빠르면 연말. 내년 늦어도 연초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PF 리스크가 상당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신 분들은 건설주도 괜찮고 왜냐하면 건설주가 PBR, 자산 기준으로 저평가 매력도 상당히 심합니다. PBR이 거의 0.4, 0.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망하더라도 사실 PBR이 청산가치죠. 이 기업이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사실 망할 것 같은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건설기가 조금 더 실적 탄력도나 갖고 있는 모멘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급도에 사실 건설이랑 건설기계 둘 다 외인과학 기간이 꾸준하게 뭐 운수 장비에 속해 있으니까요. 운수 장비에 속해 있으니까 외인과학 기간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변동성은 건설기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주말에 뉴스를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매년 실적이 20에서 3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뿐만 아니라 네옴 시티나 스마트 시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두산 바켓이나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데모나 유신이나 한미 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보면 주말이 되기 전에는 외인과학 기간에 수급이 들어왔다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기계 관련해서는 만약에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어 라고 하시면 현대 건설기계나 두산 바켓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 나는 좀 트레이딩 스킬이 있어 라고 하시면 한미 글로벌이나 데모 유신 이런 종목들이 실적은 나오고 있고 외인과학 기간이 좀 들락날락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좀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니까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건설기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모아가다가 혹시라도 내용 시티 관련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가 청산 시점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 파는 쪽은 좀 더 가볍게 튀어오르는 쪽이라는 팁도 주신 거잖아요. 오늘 올라가는 내용들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지금 PF 이야기해주신 건설 쪽은 안쪽에 우리 시장과 워낙 또 연동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는 지금 해외 쪽 수출 모멘텀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봤을 때 건설기계 섹터 안에서도 국가별로 따로 접근하자라는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미국 쪽 보시는 분들은 바켓 노리시고 그래서 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중국 쪽 튀어오를 거 생각한다면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우리가 접근을 해봤을 때 가장 실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사우디 네옴 시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의 성장이 나는 가장 매력적일 것 같다라는 측면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안타깝지만 저는 보통 앵커님 의견에 이렇게 반대표를 던져본 적이 없는데 조금 반대표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들어오고 이제 건설이랑 건설기계업종 섹터 주가 흐름이랑 수급을 다 보고 들어왔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주가 움직일 거면 이제 매년 연간 실적이 6% 이상 상승하고 현대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주가가 사실 한 5에서 10% 움직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바닥 대비 아니면 오늘 일간으로? 오늘 일간. 그래서 일단은 이 뉴스가 투자사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앵커님 의견을 절대 반박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퍼지는 과정을 보는 게 좋고 저는 그래도 전문가이면서도 시청자분들이 어떻게든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려는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무가치를 볼 거면 주산 파켓 현대 인프라 코어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안타깝게도 건설력 건설 기계가 실적에 정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움직임이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정말 괜찮고요. 저는 현대 건설기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간차를 갖고 지금 시장에서 발빠르게 매매하기에는 조금 힘든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 같이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다뤄봐야죠. 올 한해 600% 폭등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우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권사, 하나증권에서 처음으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과열 주의보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는데 매도라는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나온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매물이 혹시 이 때문인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워낙 위대한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 아니다. 좋은 주식의 기준이라면 미래 성장 가치를 너무 많이 당겨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2027년까지의 성장을 다 끌어당겼다. 45만 4천 원까지 목표가를 보면서 어제 가격대가 80만 원이잖아요. 이 목표가를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상 매도 리포트라고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사실 에코프로랑 2차전지 관련 언급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죠. 전문가분들이 이야기가 대동소의하지만 저 역시도 2차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엠이 실적 발표가 되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슬랩샷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를 기준으로 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이 10여 개월 선행법 2023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를 펀더멘탈 측면으로 접근할 때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가의 일간 변동성이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전문가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 때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동 평균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이런 종목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 개인 투자자들이 한 달 넘게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만 개인 순매수가 거의 35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늘 말씀을 드려요.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개인이 뚫뚫 뭉치고 있는 종목에 매매를 하실 수 있느냐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권유를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 비엠만 에코프로에 대한 매수 의견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번 아직은 지지과 이탈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든 한 5월 정도 차트를 보셨을 때 이 지지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 지지관을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 지지선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차트를 보면 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는 단기 트웨이 아니고 중장기 종목일 경우에는 주봉 기준으로 어떤 단기적인 박스 하단부를 이탈했을 때는 일주일 이내에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그런 걸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 지금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가 보면 한 번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치가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 위치를 저는 여태까지 한 3, 4번 정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일간 15%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여태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탈하지 않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 위치를 이탈 여부가 굉장히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21선 맞아요? 지금 거의 30만 원대인데 맞나요? 일봉상 21선이고 사실 일봉상 21선, 주봉상 21선이고 현 위치까지 가기 전에는 좀 마음의 결정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사고 계시고 보유 영역이시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3가지 뉴스 함께 봤습니다. 손희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